어? 이거? 어..이것도.. 아.. 뱅키자 어려워 되지 않을까? 아니지 이건 2뱅크를.. 아니 플러스 2를 쳐야지 그래? 어..이걸 되돌아오기는 힘들지 아..그러네 짧다 짧다 아.. 더 어려운 거 치라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..이거 못 치면 공 줄 줄 알고 이거 치라고 했는데 잠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스쿼트..스쿼트 복수전이야? 묶고 더블로 가? 좋지? 나야 뭐 콜이지 그럼 오늘은 스쿼트 100개네 응 그때 50개 했는데 100개 가능하겠어? 나 전했어 봐 다 왔어 다 왔어 그렇지 3개만 더 3개만 더 다시 1개 더 왜? 그렇지 오케이 그때 좋았을 때 어땠어? 그때 조금 힘들었는데 가능은 할 거 같아 그래 그런 말 하자 스쿼트 할게 오케이 열심히 치겠습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너무 약한데? 뭐야? 좋았어 누구야 누가 때렸어 오늘도 한판 놀아보자고 좋았어 좋았어 오오 구 스타트 좀 늘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놈의 감사합니다든지 야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아 빨간 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아 그 짱 말고 저 짱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 편이네 내 편이네 내 편이네 아 아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? 구 스타트 구 스타트? 이제 1위는 쳐놓고 무슨 욕심 아닌겨 욕심 좀 부려보는 거지 길지 길지 될 거 같았어 진짜네 어? 초크 다시 이거 다시야 다시 상대방 치는데 초크 놔두기 있어? 미안 잘다 잘다 아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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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두께 좋았고 좋았고 어우 혜준도 좋아 좋아 없다 없다 왔어 빨리 들어가세요 안 늘어지나? 안 늘어지지 고무줄 늘어지잖아 고무줄이야 아 뱅크샷을 치고 싶을 텐데 그러니깐 아 오 뭐야 뭐 어떻게 친 거야 이거 택도 없는 공이었네 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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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오 뭔가 심상치 않은데 공도 괜찮고 틈으로 쏙 빠질 것 같아 아니야 그치? 아니? 아 아 아 아 아 또 안 되는 걸 쳤네 짧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쳐 아 이도저도 아니게 쳤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참 피하네 그럴 줄 알았으면 다 그렇게 쳐야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럴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친다 안 되는 줄 알아서 왜 그랬을까 아 lust 빼기 으.. 넘어가 많지? 그래 응 아 공 올 때 쳐야 되는데 올 때를 빡 끝 유단장감 뭐야 뭐야 변신 쥐이이이이이어 아 깝일 변신을 해도 안 되냐 아 그렇지 왜 컨디션 좋지? 나 지금 되게 피곤해 그래? 피곤할 때 공이 잘 맞나봐 길다 아 아니야 왜? 왜? 뭐 한 거 같은데? 아니? 뭘? 자꾸 뭘 하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네 아 그리고 나중에 영상 보니까 여보 자꾸 나 모르게 뭐 하고 있더라 내가? 나 뭐 몰래 하는 거 없는데? 아 미안했나봐 많이 미안했구나 이거 어려운 공인줄 알고 짧다 아 이게 뭐 짜냐?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쫑을 안 내려면 각을 만들기 힘들고 편하게 치려면 쫑 나고 그러네 모자르지? 모자르지? 와 와 이게 모자르지? 와 이게 모자르냐? 아 진짜 모자르다 나하고 한참 붙겠다는 거야? 앞에 주어를 붙이라고 야 오른쪽으로 안 돌리고 야 어허 아니야 아 근데 붙었어 이야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나? 쫑이 날 수가 있나?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마리 아 이게 쫑이 이게 쫑이 왜 이렇게 나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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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? 아 말도 안 돼 거짓말 참말 어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 씨 딱 보니까 오늘 스쿼트 하긴 생겼다 여보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아 씨 공이 왜 이래 쫑이다 빨리 흐흐흐흐흐 흐흐흠 애인 어트케 하다보면 또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네 흐흐흫 길러 아 흐흐흐흫 야 이건 길 수가 있냐? 패잖아 뺏는데 길러가 봐 어 이거 어 이거 또 아 공기잘 어려워 되지 않을까? 아니지, 이건 2뱅크를 쳐, 아니 플러스 2를 쳐야지 그래? 응, 이걸 되돌아오기는 힘들지 아, 그러네 짧다, 짧다 아, 더 어려운 거 치라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, 이거 못 치면 공 길 줄 알고 이거 치라고 했는데 아... 잠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좋았다 어, 이거 좋았다 나이스 왼손 좋았어 좋아, 라인 좋고요 그렇지, 힘이 없어, 힘이 없어 없어, 없어, 없어 없어, 없어 진짜 없네 진짜 없네 아, 좀 어려웠어 어려웠어, 어려웠어 아, 소심했어 야, 공이 어떻게 들려나 아, 이거 또 운동이 하고 싶은가 보네 그, 쓰리쿠션 맞아? 뭐야? 두더러기야? 투뱅크야? 어떻게 해야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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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점 밖이 차이 안 나? 아, 오늘 내 생일인가? 9점쯤이야 마음껏 기뻐해 두시지 4점 아니, 아유, 씨 자아 가볼까? 공 1개 더 깡osse 이게 1개 같지? 이게 몇 점짜리가 되는지 한번 봐 오늘 sta 진짜 쳤어 거의 다쳤네 아이씨 한 개 더 칠 수 있어 힘을 내 아 끝내라고 아 끝내라고 아 끝내라고 그대가 원하신다면 너에게 난 하늘은 노릇처럼 아 끝나면 된다 괜찮아 아직 1점 남았어 마지막은 또 뱅크샷으로 흠 붙어있는거 치기 얼마나 어려운데 어이씨 안돼 아니야 칠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맞아 있는데 아 아 그렇구나 아 10점 남았다 아 아까비 끝내도 되겠지 좋아 또 한번 잠가 놓고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면 돼 그럴 때를 아 아 찬스다 이게 어떻게 찬스야 아 아 아 아 어려웠어 전혀 아쉽지 않아 골인 찬스 어려웠어 어려웠어 공이 좋아 디펜스 성공 처음엔 안 돼 하하 어 어허 어헥 얼굴 못생겼어 아 게임에선 지면 어버 얼굴이 못생겨지네 자, 스피클, 오케이, 실시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의리게임 아까, 의리게임? 무슨 의리게임? 먼저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뒷사람이 나머지 채우는 거, 의리게임 있잖아 근데 어차피 어버는 먼저 할 수 없잖아 왜? 내가 먼저 하고, 남은 거 넘겨주면 되잖아 여보가 벌칙이잖아 그치, 나는 의리게임을 해야지 내가 도와주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또, 여보 또 혼난다 그러면? 벌칙 제대로 안 한다고? 1,2,3,4,9... 정신chau 짜증날리 아우 열! 자 더 뒤로 더 앉아야지! 야 얼마나 더 앉아? 똑같이 괜찮아 저번에. 나 지금 충분히 안고 있어. 와 괜찮다! 와 어떡하지? 오! 10! 60! 할 수 있어! 70! 목까지 다 빨개졌어 집이 너무 더욱 몰려 죽고 30개는 하면 돼 목까지 빨개졌어 목까지 빨개졌어 10! 마지막! 1! 2! 3! 4! 6! 7! 8! 9! 10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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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!